문학상, 네, 호명하겠습니다. 김범조, 양준석, 엄상우, 황준환, 네 분 앞으로 나오세요. 네, 동시부분에 김범조, 시부분 양준석, 시부분과 수필부분 엄상우, 수필부분 황준환, 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학인진석, 자, 황준환, 자, 문학인진석 분야 수필부분입니다. 성명 황준환, 네, 등단작이 농촌의 일상이고요. 내용기가 동문이고요. 네, 자, 우리 이사장님, 황유성 이사장님이 들으시고요. 부총장님께서, 네, 배도우 드리겠습니다. 드리세요. 괜찮아요. 네, 축하드립니다. 저 보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신의 문학상, 인증패입니다. 수필부분 황준환, 농촌의 일상, 이아동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엄상우, 하나씩 빨리 받으세요. 자, 엄상우, 우리 김대주. 자, 문학인진석입니다. 분야, 시부문, 성명, 엄상우, 등단작이, 녹슨, 까토, 예, 이아동훈이고요. 자, 문학인진석, 네, 성명, 엄상우님, 등단작, 복락원 그리며, 이하 동문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 저를 봐. 아, 신학문학상, 인증패입니다. 엄상우님, 복락원 그리며, 이하 동문 되겠습니다. 자, 양준석님. 네, 자, 우리 양준석님. 알겠습니다. 신의 문학상이고요. 예, 분야는 C부문입니다. 예, 작품이 봄나중. 네, 내용 이하 부문입니다. 인증패 드리겠습니다. 예. 김범조님 문학인증서 분야 동시부문 성명 김범조 등단장 꿈나라 천사 이하동물입니다 신인문학상 동시부문 작품명이 꿈나라 천사 성명 김범조 이하동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상이 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